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자격증도 있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격증으로? 그거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따려고요. 그거 빨리 따셔야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은 장애인 관련된 강의를 하신다면 반드시 외부 강사가 따야 되는 자격증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근데 외부에서 일반 민간 기업에서 아카데미에서 따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만 따셔야 돼요. 아시죠? 그거 서류 합격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내에서 법정 업무 교육을 했어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외부에서 공부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장애인 인식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부 프리랜서 강사로 나와서도 법정 업무 교육 강사라 그러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도 같이 해주길 원해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하려면 무조건 공단에서의 자격증이 필요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트레이닝 받았거든요. 서류도 합격하거든요. 그거 한 번 하시면 계속 갱심만 하면 되니까 계속 지원을 하세요. 장애인이라는 또는 장애라는 이 하나의 컨텐츠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아이들을 위한 미술 치료나 미술 심리 쪽으로 연결하고 컬러 쪽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 그쵸? 또 하나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센터에 계시는 분들, 담당자들. 기업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까지도 가능. 얼마나 좋아요. 되게 많네요. 공통 컨텐츠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장애. 장애. 이거 하나의 컨텐츠로 강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잖아요. 강사님 이렇게 컨텐츠가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죠. 나는 이제 의욕이 넘쳐. 근데 의욕만 넘치면 안 되죠. 제 책 뒷부분에 영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영업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센터로만 대표적으로 나와있지만 강사님이 교사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센터가 예를 들면 어느 어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예를 들면 그럼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메일을 돌려야 돼요. 강사님의 강의 프로그램과 아까 말했던 내가 17년 동안 뭘 했고 상담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나의 프로그램과 강사 프로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PDF로 완성을 해서 그리고 메일로 또는 직접 발로 뛰어서 가셔서 영업하셔야 돼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직접 발로 뛴다는 거는 그 센터를 가서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메일 보내서 호의적인 곳들 위주로 가야겠죠. 한번 뵙고 싶네요. 그럼 무조건 가야죠. 전국 어디든. 또는 장애를 보호하는 센터나 장애에 관련된 자치구별 센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강사님이 일단 영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큰 데를 먼저 뚫으세요. 예를 들면 광남구, 강북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장애 쪽은 잘 모르겠지만 시니어들 대상으로 할 때는 50플러스 센터. 그게 이제 차치구에서 운영한 센터인데 그게 이제 구별로 있어요. 영등포구, 노원, 뭐 구별로. 근데 그 윗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그거를 아우르는 윗단계 센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메인을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메일 담당 부서 같은 데 찾아보시고 교육 뭐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다 신청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되게 신기한 게 센터별로 소문이 나요. 저 강사님 강의 진짜 좋았어. 그러면 센터 담당자들이 구별로 추천을 해줘요. 또는 서로가 서로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담당자가 영등포구에 있는 사이트 보면서 어? 이 강사님 작년에 여기 했었네? 어? 우리 노원구도 한번 모셔볼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으로 가시거나 또는 내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구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이트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더 밀어주는 구 같은 게 있으면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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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